개인이 개인의 매력으로 개인에게 어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의 공통점은 관심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만의 특별함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이 조직 안에서 조직을 사로잡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매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이 한 조직 안에서 어떻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능력을 가지고 관심을 받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안에서 관심을 활용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싼 조직이 어떠한 변화 속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1세기 이전 노동자들은 시스템 안에서 창조적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표준화된 매뉴얼을 따르기만 하면 충분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환경 안에서는 수많은 노동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만든 생산품이 아니라 윗사람의 생각과 동료의 협력으로 넘어갔습니다. 명확한 위계관계 안에서 상관의 마음을 살펴야 했고 동료의 협력을 챙겨야 했던 기존 군인 집단과 같은 관심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21세기로 넘어오자 기업은 또 다른 새로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권력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기업의 경쟁 영역 또한 무한대로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경영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어려워진 것이죠. 또한 새롭게 등장한 문제점은 생산과 영업같이 근무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직무 외에는 생산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직무별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를 만들어서 모든 조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일부 직원의 비율을 잡아내기엔 역부족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라는 조직은 조직 내 개인의 창의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또 이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성과 효율성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경영 컨설턴트 체스앤디는 거대한 기업이 21세기 경영 환경에 변화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적이고 개인적인 분위기를 간직하되 창조성과 효율성을 잘 조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창조성과 효율성의 성공적인 조합을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연금술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성과를 창출해 왔지만 그로 인해 피로와 효율성의 하락이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 안의 조직원들이 이 줄어든 근무 시간 안에서 성과를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직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특히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기존 사무실 내에 만연했던 습관적인 야근, 업무 떠넘기기, 보여주기식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조직 내 관리자들이 업무보고를 전체가 아닌 개별로 하나씩 받으면서 개개인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 성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 52시간 제도와 애자의 형 조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1세기 대한민국 회사 조직 안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조직인은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무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여기서 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사원은 실적은 잘 낼 수 있지만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B사원은 특출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존재감이 없습니다. C사원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D사원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집단주의가 강한 조직이나 협력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부서에서는 아마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원은 바로 B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코이와 케네스 나지는 1982년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바로 아이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 즉 호감인 친구와 좋아하지 않는 친구, 즉 비호감인 친구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었는데요. 이 설문 결과는 이러한 사회관계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호감형과 비호감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두 집단 외에 약간 특이한 두 가지 유형의 집단이 또 있었는데요. 하나는 많은 친구가 좋아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친구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로 뽑힌 집단이었습니다. 또 한 집단은 사분면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중간지대에 위치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속한 아이들은 모두가 좋아하거나 모두가 싫어하지 않는 부류지만 또 완전 무신은 아닌 적당한 수준의 집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관계로 나눠본 이 사회관계 집단 분류법을 조직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 확대 생각해봅시다. 직장인들은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분류의 인간형이 되어야 회사 혹은 전체적인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호감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라는 조직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혹은 임원집단에 속한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호감형 즉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인물이 있는가요? 아마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이상향에 따르면 호감형 리더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조직에서의 핵심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즉 하이소셜 임팩트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회에서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선호의 신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생활 안에서는 선호가 아닌 영향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회사 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기 힘든 낮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는 무시형의 분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직에서 낮은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한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낮은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과 굳이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속에서 단순히 존재감만을 보여준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액션 가면이라는 개념과 액션 히어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액션 가면은 진짜 성과를 내는 액션은 하지 않고 거짓된 보여주기식 액션으로 거짓된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짓 가면을 쓴 채로 일하는 회사원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액션 가면의 핵심은 거짓 액션입니다. 이들은 진짜 실적을 창출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동을 통해 관심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협력하는 척하면서 타인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윗사람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스맨이 대부분이죠. 예스맨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동료들과 부하직원입니다. 액션 가면이 걸러내지 못하는 일은 동료나 후배들의 잔업이 되기 때문이죠. 한편 액션 가면과는 반대로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여기에 적절한 액션, 즉 빠른 보고와 성과 인정을 가미해 성과의 효과를 배가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액션 히어로로 정의했는데요. 액션 히어로의 핵심은 바로 진짜 액션입니다. 이들은 굳이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신이 만든 성과가 결코 과소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는 꼭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히어로들은 보고 때문이 아니라 성과 그 자체로 빛을 바랍니다. 동료나 유관부서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윗사람의 지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명확히 따져보죠. 거짓 액션이 아닌 진짜 액션으로 조직의 긍정적 관심을 한몸에 받는 액션 히어로가 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회사에서 액션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업무 능력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중한 실력을 갖춘 이들 모두가 조직에서 액션 히어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력만으로는 액션 히어로가 되기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실력은 있지만 관심 받는 법을 모른다는 점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내가 할 일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실력자는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 외에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높여야 됩니다. 바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자신이 이룬 성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성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 있는 일을 어떻게 더 쓸모있게 만드냐의 문제입니다. 이 타이밍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액션 히어로들입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 진짜 액션 히어로라면 새롭게 변해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많은 리더들은 전략적인 겸손을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겸손한 것은 아니라 일을 맡을 때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주요 마케팅 이론 중에 하나인 기대 불일치 이론의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대폭 낮춰놓은 상태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만 내도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인 베리 슬랭커와 마크 리어리가 연구한 당사자가 내놓은 기대치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작업 수행 전 자신의 성과 기대치를 내놓으라고 한 뒤 실제 작업 성과를 가지고 참가자의 능력을 평가했는데요. 실험 결과 성과 평가가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사전에 기대치를 높이 설정한 실험자가 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과제를 수행하기 전 기대하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태도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액션 히어로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함부로 자신을 낮춰서 말하진 않죠.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전략적으로 겸손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액션 히어로들은 실패가 명백하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면 한 번 나서서 해보겠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일이 되지 않는 수백 가지 이유를 찾는 직원보다 일이 되는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직원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노력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상관없습니다. 상사는 당신이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감정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조직 안에서 올바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라는 자원은 조직 밖 즉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특정 존재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한 분도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회사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올바른 관심의 힘이 더 큰 힘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읽고 나에게 필요한 액션 히어로로서의 능력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